에이 아니 무슨 케이크를 해요 감사장님 생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는 케이크잖아 저거는 우리가 항상 저걸 타르트 케이크를 맛있겠다 미춘이 안왔나? 어? 40분밖에 안됐구나 세 명이서 하니까 털 게 좀 적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또 생일이라고 또 아이고 이거 봐 왜 두 개야? 어 한 개 더 이 정도만이에요 야 태어나길 잘했다 베테네에서 생일파티였다 태어나길 잘했다 모자 모초킹형 모자 야 부러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들고 가셔서 작업하시면서 드세요 여기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우리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부시는데 제가 또 케이크 고르는 제 수가 있거든요 아 사진 하나 케이크 잘 고릅니다 제가 키리님이 사실 좋은 하루 그 친구 케이크 고르는 솜씨가 아주 훌륭하신 개초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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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관상용 케이크 아니야 해석에서 용뚱이가 케이크는 잘 고르지 이런 얘기 아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섭다 어 나 돈 주는 줄 알았네 생일이라고 아 생일이라고 케이크 칼 생일할 돈 봉투 아 형 이거 웬일이야 이게 신발 잘 고른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 당장 봐야지 어디 봅시다 아 좋지 또 금본류로 갔네 야 근데 진짜 이쁜걸로 골라줬어 맥스로 사줬어 형이 슈초킹 야 신발은 슈초이스키 야 그 배성재가 지금 신발 안 하면 기가 막혀 그러더라고 고맙습니다 잘 신을게요 모자랑 신발이 거의 비슷한급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플래식 이즈 베스트 좋다 좋다 야 기분 낸다 기분 내 케이크도 맛있고 아 근데 오늘의 최고의 선물은 형의 모자보는 훌륭한 솜씨가 승용이 오늘 죽었어요 살짝 가짜 웃음 말고 진짜 웃음이 나가지고 진짜 웃겼어 뭐야 너까지 웃어? 이렇게 반응이 리액션이 좀 오랜만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그런 소릴 누구 아냐고 모자르트 슈베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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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모자르트 킥도 웃기고 아 이거 한국에서 최고일거야 감사합니다 케익도 잘 먹을게요 신발도 감사하고요 그럼 저도 세근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이 팬들이 해주셨어요 팬들이 또 넉살씩 기다렸다가 이렇게 박스로 저희도 하나씩 얻어먹었습니다 예 정말 최고예요 생일이라고 챙겨주시다니 팬들이 앨범 작업 하니까 이거 또 얘기해 드릴게요 금방 나올 겁니다 그거 얘기하면 회사에서 혼나 제발 입 닫지 일단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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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까요? 네 황이 내 모자가 보이시다 이렇게 해서 모자는 본분에 맞게 쓰는게 최고야 자기 어? 두 형에 맞게 끄겠습니다